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생각, 마인드들을 잡아주는 조언들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모근이라고 합니다. 기억에 남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투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을 해야겠다, 그 다음 형태를 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불완전하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잘 그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제 클래스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.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모근입니다. 홀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